한국국토정보공사 한돈이 국가대표라 불리는 이유는 세상 어떤 돼지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꿀맛 육즙 탱탱한 육즙 절대적 신선함 구워라, 먹어라, 맛으로 느껴라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찍사방송 임낙관입니다 오늘 찍사방송 27번째 시간 오늘도 꽃 소식입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에 노란 개나리꽃 참 이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전국을 온통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 요즘엔 날씨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드론 영상도 찍었거든요 항공 촬영도 해봤는데 참 시골길, 시골에 있는 풍경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곳은 광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고소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한 15분, 20분 정도만 나가면 되는데 참 그래서 광주에서는 촬영하기가 좀 좋습니다 한 1시간씩만 달려나가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다시 rumor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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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어떻습니까? 10분간만 시간을 내셔서 감상하시면 하루의 피로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찍사방송 27번째 시간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